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기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의 B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의 기본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C 드라이브 안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맛 1급 폴더 안에 스프레드 시트의 기출문제를 선택합니다. 생활 기상정보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있는 테이블 기상자료를 더블클릭하셔서 지역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지역명, 그 다음 기상 3월, 4월, 5월을 더블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지역이 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갔다 강원이라고 조건을 넣으시고 두 번째, 기상을 선택하고 갔다 최고 기온이라고 넣습니다. 이거나 또는 그 다음 갔다 평균 온도를 선택합니다. 기상에서 최고 기온이거나 또는 평균 온도라고 조건을 넣으시고요. 다음을 누르신 다음, 첫 번째 기준은 지역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은 기상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눌러서 마침 누르신 다음, 표 형태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문제에서 여기까지 작업하라고 하면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되는데, 현재 예지에서는 범위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위로 변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 조건은 I2셀에 작성을 하실 거고, 수식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실 겁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그럴 경우는 필드명을 같이 사용할 수가 없죠. 임의로 그냥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첫 번째, 작업 상황이 공백이 아니면 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함수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공백, 이즈블랭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는 한번 하시고요. 이즈블랭크 한 번부터 줄게요. 이즈블랭크, 그 다음 G3의 작업 상황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즈블랭크 공백입니까? 네, 공백인데요? 라고 추류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공백이 아니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공백이 아니어야만 데이터를 추출할 거거든요. 근데 투류값이 되면 추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not이라고, 아니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not을 입력하고 괄호 닫으시면 공백이 아닙니까? 공백이 아닙니까? 아니요, 공백이 아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백이 아니었을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위가 G3이 아니라 출고, 입고 예정이었을 때는 공백이 아닙니까? 네, 공백이 아닌데요? 라고 추류값이 나와요. 하지만 G3은 공백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공백이 아니에요? 아니요, 공백인데요. 그래서 false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공백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공백이 아니면서 작업 상황이 품절도소가 또 아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는 공백이 아닌 것들, 아, 그럼 입고 예정 이런 데이터 추출하겠죠? 추출하다가 이렇게 품절도선도 추출하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품절도소가 아닌 것들만 추출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면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end함수를 넣으신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을 했어요. 신표, 두 번째 조건은 작업 상황에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다. 같지 않다라고 서로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고요. 품절도서가 아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제가 가로를 안 닫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인 거고요. 가로 닫아졌죠? 자동으로. 품절도서가 아닌 거.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공백도 아니면서 품절도서도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입고 예정이나 우선 신청 도서 이런 데이터들 3월 입고 예정, 3월 말 입고 예정 이런 데이터를 만 추출하겠다는 거겠죠. 이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입고 일자와 신청자 이름 컨트롤 C 눌러서 I7셀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가, 저자랑, 작업 상황도 하나, 둘, 셋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오른쪽에다가 신청자 이름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열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G43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조금 전에 추출할 필드명 작성하셨던 5개 필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작업 상황이 공백이 아닌 것들만 왔잖아요. 그리고 품절 도서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B3부터 G43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세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등호 넣으시고요. 문제에서요. 세 번째 행마다, B3부터 G43 영역 안에서 세 번째 행마다 긁고 스타일을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작업 범위 정한 행의 번호를 가져다가 작업을 하라고 로우 함수도 쓰고요. 나머지를 구하는 모두 함수도 사용할 겁니다. 행의 번호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로우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값을 MOD 함수를 통해서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0이라면 0이라면 그래서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우리는 서식을 넣겠다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수식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3, 6, 9의 서식이 들어갈 거예요. 조금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클릭해서 문제에서 긁고 스타일은 기울인 골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3, 6, 9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3으로 나눴을 때 0이 되는 3, 6, 9, 12에 이렇게 색깔이 채워져 있는데 문제에서는 사실 3, 6, 9 홀수 행에다가 3의 배수마다 색깔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B3부터 G43 영역에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번째 해당한 데이터 하나, 둘, 세 번째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럼 조건부 서식에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규칙 관리에 가셔서 선택하신 다음 편집을 누릅니다. 그럼 지금 작성한 거에서 살짝 수정하시면 되는데 현재 3행의 색깔이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 3행이 아니라 아래로 하나, 둘, 두 개 정도 내려와야 돼요. 그럼 기준을 현재 3행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두 개 정도를 더 위쪽에 잡아준다면 만약에 P1셀로 잡아준다면 비열에 있습니다. 1행에 있습니다. 라고 비열에 1행을 잡아준다면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돼요. 현재 셀을 기준으로 위쪽에 두 개 정도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요 1을 가져오는 거예요. 1을 가져와서 1 나누기 3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못 구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P2셀을 가져오겠죠. P2셀의 값을 나누기 3을 하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는요. 5는 앞으로부터 두 개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둘 가면 B3에 있는 데이터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3으로 나누기 때문에 5행의 서식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되면 내가 현재 셀보다 하나, 둘, 두 개 정도 올라간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3으로 나눠서 행의 번호가 0입니까? 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5행, 8행에서 시작점을 B3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번째로 가져온 거죠. 내 기준에서 두 칸 정도 위에 있는 데이터에 셀을 참조해서 서식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옵션 클릭하신 다음 정 가운데 여백 탭에 가셔서 가로, 세로, 정 가운데 체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다가 머리끌 바닷글에 바닷글 편집에 가셔서 가운데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 나누기 전체 페이지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시트에 가셔서요. 인쇄 영역을 B2부터 인쇄 영역에 B2부터 G43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매 인쇄했을 때마다 이 행은 반복할 행에서 이 행은 인쇄했을 때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이 행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가 작업한 페이지 레이아웃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인쇄 클릭하셨을 때 2페이지 2페이지 중에 1페이지고요. 다음은 2페이지 중에 2페이지인데 이 행에 있는 데이터는 반복해서 인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의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양 공제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성명이 왼쪽에 있는 성명이 표2에 가서 성명에 있다면 목록에 있다면 표2 목록에 있다면 예 라고 표시하고요. 없다면 아니요 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함수는 if와 그 다음 isError와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부터 한번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d4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매치 입력합니다. m-a-t-c-h 앞에 있는 김가인이 신표 오른쪽 성명에 가서 성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문자를 찾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김가인은 성명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2라고 구해졌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중지하는 데이터는 1부터 4까지라는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값이 구해지는데 존재하지 않은 성명은 이렇게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is error란 함수를 사용하라는 것 같고요. 다시 d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혹시 에러가 있습니까? 라고 is error란 함수를 먼저 매치함수의 앞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is error 라고 입력하고 끝에다 가로를 닫으시면 이 함수는 yes no가 나오겠죠. 에러가 있습니까? 예 라고 나오겠죠. 에러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에러가 있는 부분에는 예 추류값이 나올 거고요. 에러가 없는 값에는 false가 나올 겁니다. 에러가 없는데요. false가 나오겠죠. 엔터 누르면 에러가 없어요. 그래서 false가 나왔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에러가 있는 부분에는 뭐가 나왔냐면 추류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입 추류값과 false 조건을 주고요. 추류값에는 뭐 false값에는 뭐 라는 값을 넣을 때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t사의 거서를 갖다 놓으시고 다시 equal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is l을 통해서 조건을 작성해 놨어요. 추류와 false에 해당한 값을 구해 놨어요. 우리는 false에 뭐라고 할 거냐면 성명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있으면 문제는 예 라고 했잖아요. 예 라는 값은 이렇게 false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추류값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 에러함수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했던 부분에는 아니요 라고 할 겁니다. 문제에서 없으면 아니요인데 없다는 얘기는 에러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에러를 통해서 오류가 있습니까? 네 없으니까 에러가 났겠죠. 아니요 라고 표시 하고요. 신표 에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찾았으니까 에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다는 얘기 false라는 얘기는 예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false는 예가 나왔고요. 추류값은 네 아니요 가 나왔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3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부양가족이 존재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마치 이제 에러 때문에 이렇게 좀 헷갈렸겠지만 정확하게 함수를 하나하나씩 작성해서 분석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자 번호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표 3을 참조하셔서 작업을 합니다. 표 3에 법인명과 사업자 번호가 있고요. 사업자 번호의 다섯 번째 두 문자를 이제 기호로 바꾸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제 법인명을 가지고 사업자 번호만 찾는다고 하면 H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6컵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법인명 G4를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표 3에서 찾겠습니다. 참조하는 표는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의 두 번째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사업자 번호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사업자 번호의 다섯 번째 두 자리를 이렇게 기호로 바꾸래요.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리플레이스 함수가 있습니다. 알리 P-L-A-C-E 리플레이스 함수 올드 텍스트는 조금 전에 가져온 사업자 번호에서 스타트 몇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몇 글자 두 글자를 심표 뭘로 바꿀 거냐면 큰 단편 문 꺼서요. 미음 눌러볼까요? 미음 눌러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한자 키를 누르시면 기호를 넣으시면 되는데 우선 하얀 게 먼저 9번 먼저 다시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서 진한 검은 색깔 다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큰 단편 문 꺼서 두 개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두 개 네 번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또 하나 중간중간 이렇게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equal 다음에다가 if 에러라고 입력하시고요. 중간에 에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맨 끝에 가서 큰 단편 열고 닫고 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면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호는 삽입의 기호를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이용하셔가지고요. 기호를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번호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별 소득공제내역별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N14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마찬가도 제시된 함수를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if 하고요. sum 하고요. 텍스트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텍스트가 있다는 얘기는 서식을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 if와 sum을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조금 있다가 한번 넣어보고요. 우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 배열 수식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2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대 if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if 함수를 넣었고요. 조건은 신용카드입니까? 직불카드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에 일반 사용분입니까? 대중교통입니까? 전통시장입니까? 라는 두 개의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를 열었고요. 첫 번째 조건은 소득공제가 E4부터 E42까지 선택하되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소득공제와 같습니까? M1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되 M14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아래로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하더라도 M10에 있습니다. F4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F4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 있고요. 다시 F4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가로를 여시고요. 일반 사용분에 대한 내용은 토득공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F4부터 F42까지 드래그하시고 절대 참조 그 값이 위쪽에 있는 일반 사용분 라고 같습니까? N13 O13 P13 13행에 있죠. F4 한번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연산자는 MD 역할이죠.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곱하기 if 함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안 해도 되겠네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신표 저희는 어떤 거에 학계를 구할 거냐면 문제에서 소득공제 내역별 금액의 학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있는 I4부터 I42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신용카드이면서 일반 사용분의 합계 그 다음에 아래 내리시면 각각의 해당한 합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단위 천원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합계는 천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천원 단위 표시하기에서 다시 한번 A14를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 equal 다음에다가 마우스 클릭 그 다음 텍스트 입력합니다. TEXT 가로 열고요 맨 끝에 가셔서 심표 그 다음에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인 경우 0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심표 뒤에 세 자리를 생략하기에서 심표를 넣었고요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엔터가 아니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신 다음에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복사해주면 뒤쪽에 있는 세 자리들이 생략이 돼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계산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퍼설을 N21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관계가 본인 부모 자에 해당한 일반 의료비의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최대는 라지 세소는 스물함수죠. 커서를 N21세를 갖다 놓으시고 먼저 최대값을 구해서 최소값을 빼는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퀄 라지 함수부터 들어갈까요? 라지 이프 그 다음에 이프가 들어간 이유는 관계가 본인인지 부인지 못인지 잔지 해당한 값을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프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관계에 해당한 데이터 C4부터 C42까지 선택하고 절대참조 F4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M21과 같습니까? 그렇았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또 하나 일반의료비입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에 가서요 E4부터 E42까지 선택하되 F4 절대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위에 있는 N20과 같습니까? N20은 수식을 복사할 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20행이 있습니다 라고 고정하기 위해서 F4 누르시고 다시 한번 F4 눌러서 고정해주고요 두 번째 조건도 좀 구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심표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거냐면 금액 금액에 해당한 데이터 I4부터 I42까지 F4 눌러서 절대참조합니다 이 값을 이 값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라지함수에서 첫 번째로 큰값입니다 라고 1이라고 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구한 값을 다시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다 동일한데 함수만 다릅니다 그래서 빼기 라지를 뺀 나머지를 쭉 범위 정하겠습니다 컨트롤 C 뒤에다 컨트롤 V 하시되 스몰 함수로 바꿔줄까요 SMALL 이라고 스몰 함수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제는 수식을 가장 큰 값을 구했고요 가장 작은 값도 구했습니다 빼기로 빼겠습니다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선 어떤 부분에 가로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 아 IF에 대한 가로가요 IF에 대한 가로 IF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IF에 대한 가로 다쳤고요 여기가 라지 함수에 대한 가로가 다쳤고요 마찬가지겠네요 SM도 복사에 왔으니까 동일할 거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렇게 가로가 많을 때 실수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찾아야 되죠 가로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딘지 여기 두 번째 가로인데 처음 시작한 IF에 대한 가로가 없었기 때문에 에러가 났던 것 같습니다 문제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J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신 다음 삽입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의료비 보조 입력받는 값은 관계와 소득공제와 금액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는 된 의료인 경우는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이면 금액의 8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IF가 필요하네요 이 안에서요 IF 만약에 관계가 본인 또는 OR 관계가 자이거나 또는 관계가 처 인 경우라면 된 FN 그렇다면 우리는 FN 의료비 보조에다가 경우에는 80% 금액의 80% 라고 되어 있습니다 0.8이 되겠죠 곱하기 0.8 그렇지 않다면 본인 자처가 아니라면 50% S FN 의료비 보조는 금액의 50% 그 다음 지금 작성한 IF에 대한 구문을 닫으시고요 S FN 나머지는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는 그냥 0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FN 의료비 보조에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4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FN 의료비 보조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관계 소득공제 금액 각각 클릭하시고요 C4 E4 I4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서 J4 값을 J42 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피버 테이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이 있습니다 P2부터 J30까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L2셀에다가 문제의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면 L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L2셀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피버 테이블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에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피버 테이블을 가져다가 놓으시면 되는데요 12월 1월 2월로 계산하는 겨울 기상 계산 필드와 봄 기상 필드를 추가 라고 했습니다 레이아웃 배치를 먼저 하셔도 되고요 추가 작업을 먼저 하셔도 상관 없는데요 추가 작업을 먼저 한다면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계산 이라고 있구요 계산 에 가면 필드미 항목 직합 이라고 있구요 계산 필드를 추가 먼저 겨울 기상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겨울 기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겨울 기상은 골 12월 더하기 1월 더하기 2월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하시구요 닫기 누르시면 겨울 기상이 하나 추가가 됐죠 다시 하나 계산 에 가서 필드 가셔서요 계산 필드 추가합니다 다음 봄 기상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이 골 3월 더하기 4월 더하기 그 다음에 5월을 더하시고 추가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문제 제시된 거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행에는 행에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열에는 기상이 있습니다 열에다가는 기상을 갖다 놓으시고 행과 열이 교체하는 데이터는 아까 추가하셨던 계산필드 추가하셨던 겨울 기상과 봄 기상을 가져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레이아웃과 위치는 지정하셨구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값을 행 레이블로 위치를 이동시키라고 했으니까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하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피버테이블은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총합계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열 총합계만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피버스타일에 가셔서 그 다음은 피버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이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15를 선택하고 피버테이블 옵션에서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줄무늬 열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피버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구요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작업 다시 2번에 가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지역 부분합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네 그 다음 부분합 기능을 실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정렬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정렬은 지역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첫째 기준을 지역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기준을 추가하셔서 두번째는 개하 1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을 지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라면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첫번째 기준을 정렬하셨던 지역명이 기준이 되겠죠 지역명을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어떤거의 평균이냐 날짜와 그 다음에 평년, 평년차 개화 1과 평년과 평년차 3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부분합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 매크로 작업에 대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가 필요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C2부터 D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지역 부분합이란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구요 텍스트를 지역별 부분합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부분합을 해제했다 해제하는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지역별 부분합 클릭하시면 데이터 정렬되면서 부분합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의 데이터 원본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에 표시되도록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화면을 제가 잠깐 올려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구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러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네, 부산입니다 그럼 그걸 나머지는 삭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는 인천은 해당이 안 돼요 인천은 선택하고 제거 또 하나 광주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제거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네, 차트의 범위를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화면을 제가 살짝 작게 할게요 제 화면이 작아서요 다음은 범내 항목을 수정하시오 라고 해서 데이터 수정 작업을 하셨구요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 선택하고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에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차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 3번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구요 B2셀을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차트 제목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등호 넣으시고 B2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B2셀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차트 제목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크기를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15가 없는데요 그럼 직접 숫자 15를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에 대해서 세로 측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구요 최소값은 문제 봤더니 4.2입니다 4.2 최대값은 문제 봤더니요 5.8입니다 5.8 주단위는 4.2, 4.4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0.2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0.2 간격으로 수정해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입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의 안쪽 가운데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문항이죠 먼저 쉬운 것부터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첫번째 폼을 보인다 성적 입력 버튼 누르면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성적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성적 등록 화면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하시고 폼을 보이는 작업 하셨구요 그 다음에 폼을 초기하겠습니다 라고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면 성적 등록 화면이 있구요 선택하고 코드보기 갑니다 개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셔서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CNB 수강자에다가 로우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O6부터 B17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폼 초기화 작업까지는 첫번째 문제였구요 두번째 등록은 조금 있다 하구요 세번째 문다 종료를 클릭합니다 CMD 종료를 클릭하셔서 종료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 MSGBOS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거니까 NOW라고 입력하시구요 또 하나 위쪽에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현재 창에 표시하기 위해서 NOW 입력하고 신표 그 다음에 버튼을 종료를 선택하는데 버튼 종료를 생략하고 신표 타이틀에다가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럼 두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닫기 누르시구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에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수강자 데이터가 연결이 되었는가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상자 뜨면서 닫히는가 아! 언노드 미를 안했네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메시지 상자까지만 작성했으니까 폼을 닫겠다라고 언노드 미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상자 뜨고 폼이 닫히는 걸 확인할 수 있구요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죠 등록 버튼 눌렀을 때 내가 수강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석에 쭉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등록하면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하는데 기준셀을 B5셀로 잡을 겁니다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4가 되겠죠 우리는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플러스 4를 하시면 됩니다 B5셀 기준으로 플러스 4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이 오른쪽에 있나요 연결된 데이터가 학번과 성명이 있는데 이따가 학번을 선택하면 학번과 성명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겁니다 학번은 우리 열로 세워볼까요 제가 화면이 좀 작아서 이거를 하면은 좀 축소하겠습니다 네 AR이 1번이 되겠고 학번은 2번 3번 4번 5번 그쵸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J가 10이 됩니다 11 12 13 14 15가 5가 되겠구요 16이 P가 되겠습니다 열의 번호에 대한 얘기구요 그 다음 또 하나 실행했을 때 내가 학번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값이 얼마가 나오죠 얘를 첫 번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에서 0이 나옵니다 0 플러스 얼마를 해야만 홍의주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홍의주에 해당한 데이터 위치가 6행에 있습니다 도하기 6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우선은 여기까지 이 정보를 가지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우리 데이터를 입력하면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등록 버튼 작업하겠습니다 I는 range 아까 기준이 어디였죠 Bocel이었죠 Bocel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아까 4개였죠 거기다가 도하기 4를 하겠습니다 cells i,2에다가는 cells cmb 수강자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도하기 6을 하면 여섯 번째 행에 15 10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이름 말구요 수강자 다음에 있는 학번 말고 성명도 가져올 수 있도록 세 번째 c열에다가는 16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면 되구요 cells i,4에다가는 txt 결석에서 입력하는 값을 넣으실 거구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2열이죠 2열에다가는 지각에 입력된 값을 입력할 거구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출석입니다 출석은 잠깐 창을 닫아보면요 결석과 지각은 여기 폼을 통해서 입력하는데 출석은 가제평가도 직접 입력할 건데 출석은 문제에서 나와있습니다 20배기 수식이 나와있으니까 그걸 작성하겠습니다 cells i,6 여섯 번째 출석은 문제에 나와있기 20배기 가로 열고 결석 cells i,4에서 곱하기 결석 곱하기 2 도하기 지각 cells i,5에서 곱하기 1 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부터는 일곱 번째 부터는 가제 txt 가제 점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 넣으시구요 여덟 번째 평가도 마찬가지로 txt 평가에서 입력하는 값을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번은 찾았고 성명도 찾았고 가제까지 평가까지 했습니다 비고가 남아있는데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비고는 아홉 번째는 수식을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if 만약에요 출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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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에 있었죠 여섯 번째죠 셀즈 i,6이 여섯 번째 출석이었죠 12보다 작으면 된 출석 미달 이라고 표시하래요 출석 미달 여기에 나가는 출석 미달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엔드이프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작을 경우에만 출석 미달로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하셨고요 이제 이제 닫기 한번 누르겠고요 네 그 다음 어 실행 버튼 한번 눌러서 수강자 홍, 희주 결석을 다섯 번 했어요 지각을 두 번 했어요 가제 점수를 어 20점 그 다음에 평가를 어 70점 이라고 넣고요 등록 버튼 누르면 홍, 희주 이렇게 각각에 해당한 점수 평가가 구해졌고요 출석 점수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비고 출석 미달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프로시저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